오늘 경기에 앞서 시구는 가수 아이비양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아이비양이 올해도 들어서도 드라마 OST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야구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기대가 많이 되네요. 특히 남성 관중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아이비양도 시구에 앞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글로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글로브가 아주 화려합니다. 신중하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가수 아이비양의 시구가 있었습니다. LG 트윈스가 우세의 3연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연 아이비양이 행운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덕아웃에서 우레아 같은 박수가 나오는데요. 김기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우그민 선수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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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